아 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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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까 뽀 가가 각 음... 하하하하 꺼져줄래?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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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거 잘해봐. 어떡해 아 시바 뭐 도망칠 대도 없어 이거 뿌시겠냐 자 느리다는 걸 갖다가 이용해서 전기다 이걸 아끼자 제가 직접 접수할 수 없지 제가 직접 접수할 수 없지 제가 직접 접수할 수 없지 기다려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가 가 가 가 가 가 한 마리가 안 좋고 한 마리가 안 죽었는데 한 마리가 안 죽었다고 아 진짜 한 마리가 안 죽었다니까 던져 이 새끼야 좋아 나 간다 나 갈 거야 아니 이거 됐어 저기요 난 꿈을 꾸고 있는 거다 자 미리 바꾸자 아니 앞에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저 가로등 때문에 자 빨리 가자 저 새끼 저거 어 저기 숟가락 집을 거거든 이때 빨리 가서 자 멀리 벌어져서 자 멀리 벌어져서 자 피해라 무조건 재장전을 한다는 거야 얘네 둘이 그러면 모여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숨어 있다가 쳐야 돼 무조건 재장전을 해 무조건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알아가는 거지 일부러 죽긴 누가 일부러 죽어 일부러 죽고 싶은 사람 어딨어 이건 뭐 스킵도 안 되고 자 숟가락 잡고 자 숟가락 잡고 나는 가고 재장전 할 거니까 여기 숨어 있고 여행은 안 되고 안 되고 저는 정체를 해 볼 수 없는데 할래 제가 안쪽으로 지원하지 못해 아, 죽었다.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운 거였나? 두 방이면 끝나네. 아껴야겠다. 여기! 이곳에. 오, 7,000. 너도 7,000? 오, 7,000. 다섯 발. 그리고, 자, 전기로 바꿔. 전기 두 발이지? 전기 두 발이다. 야, 조셉아. 빨리 와. 집에 가게. 여기 우리 안 열려. 오, 폭발. 두 발이나. 조셉아. 잠시만요. 그 집 앞에 있는 게 있었는데, 제가 읽어봐. 제가 내려놔. 제가 내려놔. 상식적으로 저, 저걸 그냥 담을 타놓고 올라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? 이리로 가는 거 보다. 이리로 가는 거 보다. 지금 업그레이드 할 거 없지? 그냥 바로 가. 세이브만 한 번 하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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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저, 저. 저, 저. 하... 도와주. 함정 조심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나 이거 어떻게 했지 3597에 7번 빼고는 다 되는 상황인데 이 책을 만들어라 7번 빼고 다 아래로 수그리게 만들어라 7번은 올려야되지 않나 7번은 올려야되지 않나 7번은 올려야되지 않나 7번은 올려야되지 않나 8번은 올려야되지 않나 8번이 올려야되지 今天的AdV가 지옥이 열렸다 내 주먹을 믿어보자 이 불끈진 주먹을 한번 믿어보겠어 무려 240% 데미지에 너클까지 꼈는데 내 발 이게 무슨 소리? 자네? 여기로 가는 길이 맞나? 잠시만 뒤에 뭔가 있을꺼야 뒤에 뭔가 있으니까 공간이 있는거지 공간을 준비해라 시작과 동시에 저 개를 갖다가 멈추게 만든 다음에 넌 끝났어 나 주먹대장이야 나 주먹대장이야 야 야 이런게 어딨어 나 나 나 그냥 나 그냥 나 그냥 흐흐흐흐흐 흐흐흐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한 번은 피해야돼 또 와아 아아아아아아 아니 함정을 피하는 곳에 만들어놓으면 어떡해 아니 땅을 먼저 볼 시간이 어딨어 지금 땅볼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 오른쪽을 피한다 오른쪽에도 만들어놓으면 어떡해 아니 무슨 오른쪽 왼쪽 다 함정을 갖다가 풀리파리에 만들어놓으면 이걸 언뜻 wow 인테끼리 친你在 joseph 너희들에 링 Senate Wasn't it too much to win 와... ¿What happened? I got access to efficiency I got the glasses tomorrow Fuck D&D 아... 이 새끼야... 이 새끼야... 바이바이... 야, 환정 조심해야 돼 야, 환정 조심해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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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절로 안가잖아 야, 이 새끼야 그냥 돌을 던치지 말던가 아, 웃긴 새끼네 저것도 안가잖아 절로 뭐... 아... 아... 아, 웃긴 새끼야 저거 오버히어 또 한번 해봐라 또 또... 또... 그냥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저로 갈거라 생각하지마 그냥 바로 뛰라고 빨리 빨리 그 장면을 찾을 때 아... 덕분에 아까 낭비했던 정기를 얻었다 죄송합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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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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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아... 기존의 스키 조세프 그 Pfizer 마의 6챕터 드디어 깼습니다 이제 9챕터까지는 그래도 크게 어려운 곳은 없으니까 9챕터가 정말 헬이지 지옥의 지옥이지 지옥이 처음 시작과 동시에 끝나지가 않아 먹기X2 이게 짠 affair 온우 plain us 웃기다 co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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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 뭘 하라는 얘기지? 1분정도 정도 했을 때 2분정도 했을 때 3번을 죽였어, 조세프 너는 끌어질 수 없어 너는 끌어질 수 없어 내가 계속 끌어질 수 없어 오늘 날씨도 좋았니? 좀 추워서 끌어질 수 없어 한참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음 어느 지역에 대해서 나를 생각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곳은 대신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되는지 그쪽에서 해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깊은 걸까 이게 바로 인증도 그리고 더 강할 수 있도록 더 강해져 더 강해져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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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잠시만요. 나의겐 주먹이 있어. 키퍼 아 키퍼 진짜 짱난다. 키퍼라... 나의겐 불 끈진 주먹이 있지. 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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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친구들을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할지 저거 그냥 200원씩 주고 그러냐 그냥 근처에 있으면 자동으로 좀 집어주면 안 돼? 아니 여기 길이 어디야? 불만이 많지 당연히 여기가 처음이었지 그러면 이리를 왔다 쳐 여기 근처 어딘가에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촛불을 움직이면 너무 앞서갔어 신부님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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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오 왕건이야 언제 오만 모으지? 아 저거 어떻게 집지? 주먹을 쓰면서 탄을 모아서 마지막에 진짜 완전 다 쓸어버려야겠다 아 뭐뭐야? 히힛 히힛이 히힛 오래된 서판 어, 도구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 왕건이 왕건이 여기 재료가 많구만 체크포인 땅을 잘 봐야 돼 싸우다 죽는거보다 함정에 걸려서 죽는게 더 무서워 일단 한개를 꽂자 알겠습니다 아, 또 오, 너무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둘 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